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주식선생 한선생 인사드립니다 자 우리 대한전선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연휴 잘 보내셨나요 6월 6일 현충일도 이제 끝이 납니다 밤 9시 28분을 지나고 있고 자 우리 내일 금요일입니다 내일 금요일날 내일 금요일날은 또 다른 기회가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우리 이 구간 여러분들 상당히 힘든 구간입니다 자 정말 지치고 짜증나고 욕나오는 위치인데 결국 참다 참다 우리 개인투자자분들이 매도 손절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정말 개인투자자들의 심리가 그만큼 지금 무너졌다 흔히 패닉 패닉셀 패닉에 빠져서 매도 버튼에 손이 가는 상황도 나오는 위치다라는 거예요 자 항상 이럴 때가 지나고 보면은 저점입니다 저점 바닥이다 라고 바닥 신호 저는 바닥 이 구간이 발바닥 발바닥인지 아닌지 정확하진 않지만 발바닥에서 무릎 팍 무릎에서 발바닥 사이다 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결국 여러분들 누구나 다 아는 얘기들 내가 사면 고점이야 내가 팔면 저점이고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 흔히 이러한 것들을 인간 지표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정말 참다 참다 내가 팔았어 파니까 저점이야 팔아버리니까 저점이고 계속 올라가 또 아 정말 욕나와요 그죠 자꾸 올라가 사고 싶은데 덥석 샀네 사니까 고점이야 또 빠져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다 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정확하게 보세요 우리 5월 21일 190만주 누가 샀습니까 개인이 샀다 5월 21일날 정확하게 우리 최고점에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사요 고점에 기가 막히게 그런데 또 저점에 기가 막히게 또 판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구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절대 매도하지 마셔라 매도 금지 매도 금지 위치에요 여러분들 댓글 한번 남겨보세요 매도 금지 나도 매도 금지 하겠다 이 구간 매도 금지 매도 하면 안 되는 위치인 거 이해한다 라는 분들 댓글 댓글 한번 남겨보시고 참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 좋아요도 한번씩 좀 부탁드려요 자 왜 제가 여기에서는 매수를 고려해야 되고 추가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주가 반등 나올 거다 라고 반등 반등 신호가 보인다 라고 했어요 이 반등 신호는 뭐냐 반등 신호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팔기를 시작했다라는 거 저점 임박이다 발바닥 무릎 파기다 라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 구간 제가 추세를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 추세를 한번 그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 고점 라인을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자 우리 이거 같은 추세라는 게 만들어진다 라고 자 우리 추세 자 우리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상승 추세 흐름 속에서 주가가 상승하라 상승하라 추세를 그리는데 이 추세를 돌파하는 순간을 우리는 오버슈팅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이 추세를 이탈하는 이 구간 언더슈팅 구간이다 라고 자 바로 오버슈팅과 언더슈팅 바로 이러한 위치 이러한 추세를 벗어나는 순간들 자 우리 오버슈팅 구간에서는 여기에서는 과하다 과하게 올라왔다 매도를 해야 되는 위치고 지금과 같은 언더슈팅 바로 이 구간은 뭐다 과하게 빠졌다 매수를 해야 되는 위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지금 구간 언더슈팅 우리 추세를 이탈하는 이러한 추세 저절라인을 이탈하는 위치다 여기 매수 아시겠죠? 매수해야 된다라는 위치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 자 앞전에 우리 이렇게 비슷한 패턴을 그렸던 종목을 제가 정확하게도 알려드렸던 적이 있는데 자 우리 HLB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우리 HLB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추세 상단과 하단 정확하게 이것도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이 나왔던 주가의 위치예요 자 이렇게 똑같이 선을 자 이렇게 선을 아이고 선이 지워졌네요 다시 한번 자 이렇게 선을 이렇게 상승추세 하단 추세 자 우리 선을 이렇게 딱 만들었을 때 자 이와 같은 추세를 그리면서 역시 어떻게 됐다 상승하락 급등이 나오다가 돌파 하락 결국 이렇게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의 자리 그죠? 정확하게 매도를 했어야 됐던 구간 매수했던 구간 결국 이러한 구간의 매수 이후에 주가는 상승이 나왔다 바로 지금 현재 대한전선 이 구간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대한전선 과도하게 주가가 하락했다 이 구간 발바닥 무릎팍 아시겠죠? 이 구간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거래량 또 봐라 거래량 매도의 흔적이 있다 없다? 매도의 흔적 없다? 우리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주포들 흔히 세력대로 바라볼 수 있었던 거 우리 지난번 대량 거래 대량 거래 장대 양봉 이 가격의 기준 시작선 15,000원까지 조금 염두에 두자 라고 했는데 15,000원 다 왔잖아요 15,000원 15,500원 이 가격 구간까지 왔고 우리 이날 강하게 매수해줬던 사람들 이날에 장대 양봉 누가 샀다라고 외국인과 기관이 외국인이 160만주 기관이 80만주 그 가운데서 연기금 연기금이 매도를 한 적이 있나요? 연기금 계속해서 매수하다가 최근에 조금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매수 많이 하고 자 그리고 우리 그때 당시에 들어왔던 외국인 외국인은 샀다 팔았다를 계속 많이 해요 샀다 팔았다 단기 단타 결국 우리 여기에서 상승할 때 사고 팔고를 했는데 사고 팔고 하다가 결국은 뭐다?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다 5월 24일부터 지금까지 하루 4만주 매도한 적을 빼고 24일이면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지금까지 이 구간에 계속해서 매수를 해줬는데 자 우리 외국인들의 평균 가격을 대충 반으로 잘라도 얼마? 18,000원 전후가 우리 최근에 들어온 외국인의 평균 다가다 최근에 산 것만 봐도 손실 왜 주가는 사자마자 계속 빠졌는데 거의 최저점이니까 최근에 산 거 최근에 산 물량이 약 245만주가 돼요 245만주 245만주가 지금 손실이다라는 거 그런데 우리 외국인들은 언제부터 샀다라고 했죠? 우리 지난번 이 구간 4월 26일부터 강하게 우리 고점 돌파를 했던 시점부터 들어왔고 지금까지 주가는 내려왔지만 우리 외국인들이 그때부터 4월 26일부터 지금까지 총 600만주 600만주의 물량을 지고 있다 우리 여기서부터 결국 우리 최근 입에서 거의 뭐다? 외국인도 거의 본전 전후 약간 수익 제가 이거 단가 수량 다 파악을 했어요 단가 수량 파악한 거 자료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때 산 외국인하고 기간 우리 기간 가운데서는 연기금 자 우리 연기금의 매수세 여기 파란색 그래프가 연기금의 매수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4월달부터 강하게 들어왔던 우리 연기금들 연기금들 역시 마찬가지로 515만주가량을 지고 있습니다 514만주 연기금도 물량을 지고 있고 결국은 뭐다? 우리 외국인 600만주의 물량과 연기금 5154만주의 물량을 지고 있다 우리 외국인 기간 외국인 기간은 최근에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세력들 주포로 볼 수 있는 사람들 아시겠죠? 이 구간에서 다시 매수세 강하게 들어올 수도 있고 우리 여전히 많은 물량을 지고 있는 이유가 뭐다? 회사의 회사의 앞으로의 성장성 그죠? 회사의 성장성 우리 이거 왜 올라온다고 했어요? 지금 구리 가격 구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실적 실적까지도 기대가 된다 그리고 우리 미국 미국발 정책 호재도 있다라는 거 이걸로 인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와 같은 이슈들 이와 같은 재료로 인해서 우리 주가 다시 반등 나올 거다라는 말씀 아시겠죠? 반등 나오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 추가 아시겠죠? 신규 공약 추가 가능하다 이런 타점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 대응 전략 대응책 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대한전선 대응책 대응 전략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여기 세력 분석을 했어요 자 수량 지금 외국인 기관 수량 확인해 드렸죠? 매직 단가까지도 제가 다 조사를 했습니다 총 매직 수량 일자별 수량 단가 계산해서 얼마의 매수가다 지금 우리 세력의 매수가를 알면은 우리 추가의 간점 신규 매수의 간점이 좀 더 수월해지겠죠? 이러한 것들 투자 전략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도 우리 목표는 얼마까지 봐야 되는지 대응책 여기 자료 다 정리를 해놨고 우리 자료 상단에 번호 5073에 7491 대한 자료 대한 자료라고 이렇게 남겨주시면 우리 대응 전략 자료 함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대응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우리 이 구간 바닷건 무릎 발바닥 아시겠죠? 우리 이 구간은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매수 아시겠죠? 추가가 가능한 위치다 라는 말씀 이와 같은 전략들 다 여러분들께 문자 문자도 함께 보내드리고 있고 자 문자를 보내드리는데 이 문자가 스팸으로 인해서 잘 안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텔레그램에서도 다 전략을 함께 드리는데 자 우리 오른쪽에 보시면은 우리 텔레그램 방 15,000원 정도는 모아가야 됩니다 라고 여러분들께 분할 매수 가능하다라고 이와 같은 전략들 함께 다 드리고 있고 우리 종목에 대한 타점 그리고 여기 정보 보면은 캐나다 구리강산이 또 결국은 멈춰선다 라는 정보 자 이와 같은 정보를 빠르게 빠르게 결국 우리가 구리 가격이 반등할 수 있는 이유가 뭐다 우리 캐나다 두 번째 구리강산이 멈췄다 멈춰선다 자 지금 현재 우리 구리강산 결국은 우리 공급 자 우리 구리 가격 구리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자 노조 파업으로 가동 중단이 된다라는 거 우리 수요는 계속 커지고 있는데 지금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 상황 결국 우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구리 선물 가격이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어제 상승 반등이 나왔고 오늘도 지금 상승이 나와지고 있어요 이 구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우리 여기 4.5달러 수준 여기 라인에서는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다 우리 지난번 주가가 상승했을 때 그러면서 지지 라인을 만들었던 요 라인이다 라고 여기까지 우리 내려오면은 반등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자 우리 정확하게 이 구간에서 반등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우리 구리 가격이 상승 계속하면서 우리 뭡니까 전선주들 전선주들이 고공행진을 했었죠 결국 우리 이 구간에서 조정 주고 결국은 뭐다 상승 조정 또 상승이 나와주면은 우리 구리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이유는 상당히 많잖아요 결국 이런 같은 상황이 만들어지고 반등 반등 나오면은 우리 주가도 반등이 나올 거다 아시겠죠 우리 주가 함께 반등을 기대를 해보면서 우리 이러한 순간에 타점이 왔다 우리 이러한 타점들 다 문자로 알려드리고 문자 스팸으로 인해서 안 가는 경우가 생겨서 텔레그램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 여기 텔레그램 입장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텔레그램 입장 무료로 여러분들 입장 가능해요 영상 하단에 보면은 우리 조회수 옆에 조회수 옆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여기 더보기 더보기를 누르시면은 더보기 누르면 주소가 나옵니다 자 이거 주소 클릭하시면 우리 여기 오른쪽에 있는 텔레그램 방으로 입장 연결이 돼요 우리 텔레그램 입장하시면은 정보 빠른 정보 그리고 다양한 종목에 대한 전략들 함께 받아보실 수가 있다라고 자 우리 여기 상단에 있는 번호로 구독했다 구독하고 입장 승인 입장 승인 해달라 라고 해주셔야 여기 입장 가능해요 여기 구독자님들만 입장이 가능하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우리 여기 텔레그램 입장하는 방법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주가는 하락을 하고 있지만 결국 반등 시그널 반등이 나갈 수 있는 이유들이 많다 아시겠죠 우리 대표적으로 외국인 기관의 세력 주포로 볼 수 있는 여전히 보유 하고 있고 또 반등 나올 수 있는 구리 가격이 지금 현재 상승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부분 이미 주가의 추세 추세상에서도 지금 상승과 하락 추세 흐름 속에서 과하게 빠졌다 과하다 라는 거 지금 이 구간 언더슈팅 라인 이 구간에서 반등 시그널이 나올 수 있는 기술적인 타점들 그리고 인간 지표 우리 기관 외국인 개인 그 가운데서도 우리 개인이 누가 팔고 있다 개인이 결국은 내가 팔면 급등하더라 날아가더라 라는 공식들 아시겠죠 이러한 타점들 잡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 우리 여기에 대한 전략 대응 전략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료 대한 자료 대한 자료 요청하시고 우리 타점 텔레그램 텔레그램에서도 함께 아이고 글자가 잘 안 써지네요 텔레그램 입장도 꼭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대한전선 너무 힘들어서 나는 꼴도 보기 싫다 이러신 분들 대한전선 말고 또 상승할 후속 종목도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 우리 후속주 자 우리 후속주들 제가 원전 관련주 보유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자 우리 원전 관련주들 원전 매집주 자 이거 봐야되요 원전 관련 지금 총 3개의 종목을 제가 드렸었는데 자 이미 1개는 급등을 했습니다 1개는 급등을 했고 아직 1번 2번 3번 3번 중에 2,3번 상승하는 종목이 있다 이거 원전 관련 매집주를 잡아야 되는데 왜 그렇다 우리 원전 관련해서는 지금 6월달하고 7월에 계속해서 이슈 재료가 있습니다 자 어떠한 재료들이 있는지 우리 원전 관련 재료 빠르게 한번 조금 말씀드려볼게요 자 바로 뭐다 AI 전쟁시대 지금 AI 데이터센터 요러한 것들로 인해서 지금 뭐다 우리 전력난 이와 같은 전력난으로 인해서 지금 구리부터 시작해서 우리 수요급증 다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원전을 학대해야 된다라는 뉴스가 최근 6월 3일날에 나왔고 자 우리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발표가 됐어요 11차 여기에서 나온 게 바로 뭐다 11차 전력수급 계획에서 우리 원전 원전을 늘린다라는 얘기에요 원전을 늘린다 앞으로 원전 3기 smr도 1기 늘린다라는 우리 국내에서 지금 현재 국내 정책 방향이 원전으로 가고 있다 요렇게 볼 수가 있는데 또 해외로 가면은 지금 현재 해외 체코 원전 수주에 지금 30조의 잭팟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소식들 자 우리 해외 원전 지금 현재 체코 언제까지 7월에 우선협상 대상자가 결정돼요 한 달 남았죠 30조 규모다 라는 거 그런데 이 체코 원전을 시작으로 체코뿐만 아니고 주변 국가 폴란드 영국 아라 왔다 갔고 스웨덴 네덜란드까지 주변으로 타켓이 더 시장이 확대되면서 연간 10조 연간 10조 규모의 시장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해장님도 정부도 나서고 있고 두산에서 체코 원전에 살을 걸고 있죠 연평균 10조의 수익성의 기대 유럽 전역으로 이렇게 확대될 거다라는 소식들 그리고 지금 체코 매체에서도 한국이 수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7월에 7월에 우선협상 대상이 되면 당연히 우리 주가 원전 관련주들 급등이 나올 수가 있고 향후 원전 관련주들 상당히 좋은 분위기 그죠 그리고 우리 다가오는 다음주 11일 방한한다 누가 연국의 원전 기업단도 방한한다라는 이슈가 살아있다 자 우리 6월달 7월달 그죠 계속해서 우리 원전 이슈가 되겠죠 우리 최근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우리 원전 관련주들 급등을 했고 자 우리 원전 관련주 가운데서 최근 급등했던 종목들 다 이미 제가 알려드렸던 종목 우리 기술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금 조정 구간에도 또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거 우리 기술도 여러분들 다시 지금 사야됩니다 타점 왔고 다시 이러한 구간들 타점 잡아드리고 있고 이것도 다 텔레그램에서 다 드렸던 종목입니다 우리 기술 여러분들께 함께 다 이렇게 좀 돌렸었고 우리 기술 다양한 정보 다 함께 드렸던 순간들 우리 언제 드렸다 5월 14일날 5월 14일날에 5월 14일이 여기였어요 여기서 드리고 이렇게나 급등 또 지금 또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는데 여기 텔레그램 꼭 입장하시면 텔레그램 우리 정보 정보하고 종목들 함께 다 드리고 있다라는 말씀 텔레그램 더보기 클릭하시고 우리 1화같은 타점도 우리 기술뿐만 아니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함께 최근에 급등 했다가 내려왔는데 이러한 종목들 우리 급등 하고 내려오고 지금 현재 우리 이러한 바다 바다 구간에서 매집이 이루어져서 급등 나가기 전에 미리미리 잡아야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우리 후속주 원전 관련 매집 종목 우리 잡아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상단에 번호 5073-7491 우리 대한 대한 후속주라고 대한 후속주 간단하게 원전 후속주라고 남겨주셔도 되고 우리 이거 자료도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대한전선 지금 현재 주가는 빠졌지만 많이 힘든 구간 여러분들 대한전선에서 손실 나신 거 요거 회복할 거 회복할 종목 우리 원전 관련주도 소개해드렸고 전략 우리 대한 자료 대한 자료 대한 요렇게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 텔레그램 텔레그램 입장도 요렇게 해주시면 빠른 정보 발빠른 대응 전략 그리고 우리 선물 선물 가격에 상승 반등이 나오고 있고 여러가지 요건이 지금 반등이 나올 거다 아시겠죠 반등 반등 타점 왔다라고 잘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기다리고 보유할 수 있다 이해가 잘 됐다라는 분들 좋아요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구독 구독도 꼭 해주시고 자 우리 구독자님들 이벤트도 있어요 우리 구독자님들 자 구독자님들 이벤트 월급 프로젝트 이거 구독자 이벤트 어떤 건지 빠르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우리 제2의 월급 프로젝트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투자는 이제 선택이 아니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 월급 빼고 다 올라간다 우리 제2의 월급 만들어 보자 우리 100만원만 있어도 우리 가능해요 여러분들 소액으로 자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재능 기부 재능 기부가 뭐냐 바로 우리 매수 매도에 대한 전략들 매수 매도 타점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매수 매도 타점을 알려드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수익 수익을 안겨드린다라고 이 수익이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 월급이 된다라는 거 단 여러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꼭 그리고 88번 월급이라고 여기 상단에 번호로 5073에 7491 숫자로 88번 월급 이렇게 보내주시면 우리 이벤트 참여가 가능하고 자 우리 이와 같은 타점들 대한전선 정확하게 이 구간의 타점 사야될 구간에 대한 전략 우리 매도할 때 매도의 전략 모두 모두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우리 지난 번에도 3일제 은봉 조정 이후 타점 급등 나갈 때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5월달부터 상당히 많은 전략을 드렸어요 지금 6월달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아가야 된다라고 전략을 드리고 있듯이 이 구간들 전략대로 여러분들 월급 차곡차곡 지금 월급이 자 우리 5월달 우리 대한전선 상당히 많이 대원전선도 전선관련주 많이 많이 공략을 했습니다 우리 100만원씩 공략해서 35% 33% 35만원 33만원 수익 이렇게 다 냈고 계속해서 많은 많은 타점들 공략을 많이 했고 했고 자 그리고 우리 지금과 같은 상황들 우리 기술 아까도 다 이렇게 공략을 진행을 했었는데 우리 기술도 우리 이렇게 10%나 우리 5월달에 364%면 364만원의 수익이 지금 월급이 적립이 되었던 거고 우리 4월달은 463% 우리 3월달에는 511%의 월급이 적립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100만원씩 따라했을 때 511만원인데 200만원이면 천만원 이상이다 그리고 500만원일 때는 2500만원 이상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바로 우리 이 금액 2500 1000만원 500 이것이 바로 우리 월급 제2의 월급 프로젝트다라는 거 자 우리 월급이 있고 자 우리 월급보다 더 클 수도 있는 게 주식을 통한 우리 제2의 월급 아시겠죠 월급 프로젝트 우리 상단에 번호로 5073-7491 88번이라고 월급 이렇게 남겨주시면 우리 함께 이벤트 참가도 가능하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자 우리 대한전선 타점 전략 우리 반등 아시겠죠 반등 나올 겁니다 조금만 더 참아볼게요 여러분들 힘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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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